자, 프로미스 나인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프로미스 나인에서 여덟 명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정식으로 단체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제는 냐! 주캐! 저주의 인간! 주캐! 당신의 아이들로 선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네, 저는 1월에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친구들의 인사를 처음, 이렇게 노래와 당첨 포부를 밝힌 인사를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심쿵을 유발하는 정말 예쁜 친구들이죠. 단체 인사에 이어서 성인의 순서대로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박지원입니다. 예쁘게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매력적인 멋지 송하영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캡틴 이스론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소중한 여정 노트선입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여정 노트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나이는 이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나이는 유일한 수혜가 이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나이는 에너지 아이저 이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멤버들은 자 단체 것 좌측부터 함께 진행할게요. 네 손아프도 함께 하구요. 자 이번엔 중간 바라보겠습니다. 네 손 모양으로 하트. 안녕. 팬들에게 인사는 안녕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 자 이번엔 오른쪽 진행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나이는 다운. 정말 그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낙숙해죠. 네 이 색깔을 듣도록 하시는 촬영을 하겠습니다. 단체 것을 마무리를 하구요. 이제 멤버들 한 명 한 명 개인 촬영을 할게요. 네이브 노출 순서대로 멤버들 얼굴과 이리를 잘 매출될 수 있도록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선 양부터 왼쪽부터 바라보구요. 네 양간의 머리가 정말 깜찍하죠. 이 머리가 어울리니까 정말 어려운데 정말 예쁘게 귀엽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나이는 노지선 양입니다.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하니깐 고민이 살짝 됐어요. 안녕 들어보구요. 손가락 같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사장님이 내려간 눈매가 정말 매력적인 노지선 양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선 양 들어가주시구요. 자 그 다음 순서 멤버를 모시겠습니다. 송하영 양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같이 하얀 피부가 정말 이쁘죠? 자 왼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너머새들의 꿈속에서 그려진 저의 첫사랑의 모습일 것 같아요. 긴 머리 흰 피부의 소녀. 자 이번엔 주변 바라보구요. 아예 부끄러워요. 그쵸? 어떤 포즈를 할까? 안녕 한번 할까요? 안녕. 송하트도 한번 할게요. 네. 자 여러분 바로 바로 발달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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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할게요. 네. 송하영 양. 네.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영 양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세롱 양 모시겠습니다. 네. 자 새롬양. 네. 무대를 모시고요. 캡틴을 맡고 있다고 강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새롬양 보면 매우 한채음씨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네. 황틴답게 정말 반발머리 카드스마이트가 어울리죠. 네. 가운데 바라볼게요. 네. 귀요미 포즈도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니체로운 모습에는 새롬양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컷 진행하겠습니다. 이채영 양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뒷머리에 웨이브진계 약간 투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요 투덜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 양입니다.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빨빨리도 한 번 할까요? 안녕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약속해 줘도 한 번 할게요 조금씩 조금씩 더 선택하는 체험량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나 경리할 무대를 모실게요 네 아 정말 핑크 리본이 너무나 잘 어울리죠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으면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에요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보고요 멤버들이 두 번째 인사이긴 하지만 어제 무슨 포즈를 사진 찍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약속해 줘도 한 번 하고요 나경양 네 고맙습니다 나경양 개인 촬영 마무리 하고요 가요배드의 박지원양 모시겠습니다 네 프로미스타일의 두 번째 미니앨범 2 데뷔 쇼킹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원양의 개인 촬영 할게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운동홈스 너무나 매력적인 주머니앵이고요 뼈니허리하지만 단찬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친구인데요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볼게요 화이팅도 한 번 하고 하하하하 자 이번엔 네 아 정말 소녀감성을 다운드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손하트도 할께요 네 안녕 안녕 자 지원양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이선언양 그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프로미스타일의 로고도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심쿵 유발자들이 모인 만큼 하트에 관역이 되는 화살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어 이 박머리 사과머리라고 하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죠 하하하하 왼쪽 바라보고요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볼게요 약속도 한 번 할까요? 네 꽃받침도 하세요 아 이 사과머리들 중에 저희 딸들도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 머리 너무나 귀엽게 소화를 했어요 자 사과머리랑 촬영 마무리하고요 다음엔 백지컨머리랑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입니다 네 막내죠 늘 귀여운 눈썹이 매력적인 지원양인데요 자 조금만 앞으로 모실게요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습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오늘 모습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눈만물짜른 미소를 갖고 있는 지연양이에요 이번엔 머리를 조금 잘랐어요 그쵸? 아 단발머리도 너무 귀엽게 잘 어울립니다 자 가운데 바라보고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안녕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지컨머리랑 촬영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